주식 투자의 세계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삼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 예약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투자 근육을 오늘 한번 치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의 정원석 연구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정원석 연구위원님 아주 좋은 리포트를 전에도 한번 2차전지 관련돼서 마법의 가루 아주 감동적인 리포트를 주셨었고 오늘은 이제 OLED 쪽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군요 네, 오랜만에 오늘은 디스플레이 쪽에서 새로운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지금 디스플레이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만한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일단은 오늘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게 간단하게 LCD 디스플레이 업황에 대해서도 말씀은 드리겠지만 OLED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아시다시피 작년에 저희 국내 시장도 그랬고 글로벌 증시가 굉장히 큰 폭으로 주가가 올랐거든요 뒤에 차트를 보여드리겠지만 OLED 관련된 장비, 소재 업체들이 작년에 굉장히 저조했어요 대표적으로 OLED 장비 업체들이 작년 연초 기준 연말까지 보통 제가 YTD라고 이야기를 하죠 YTD 4% 상승했습니다 글로벌 증시나 국내 증시 전체 시장이 올랐던 거에 대비해서 굉장히 언더포퍼물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조차도 작년에 계속 2차전지 중심으로 말씀을 많이 드렸었고 디스플레이 섹터가 재미가 없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앞으로도 변화가 없다면 이런 업체들이 계속 주가가 저조하겠지만 뭔가 민감한 큰 변화가 나타난다면 많이 언더포퍼무에 있는 만큼 주가가 민감하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조금씩 저희가 이제는 관심을 가져야 될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좀 공부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OLED 오늘 이제 여러 자료들을 좀 보여드릴 텐데 그 자료가 저희 페이지2 앱 자료실에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번 꼭 옆에다 펼쳐두시면 더 아마 상세하게 또 듣기가 아마 쉬우실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고요 그리고 이 자료는 하이투자증권에도 올라가 있겠죠? 네 지금 발간된 자료입니다 하이투자증권에서도 다운받아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OLED 이렇게 한번 쭉 봐야 될 텐데 어떻게 뭐 주가 흐름부터 봐야 됩니까? 아니면 어팡부터 좀 봐야 됩니까? 지금 이제 들어가기 전에 최근에 디스플레이 어팡이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지 한 번만 좀 훑어보고 갈 필요가 있는데요 이 페이지 자료부터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림 2번을 보시면 최근에 LCD TV 패널 가격의 월별 증감률 차트인데요 이게 월별 증감률이니까 0% 위쪽에 있으면 지금 현재 상승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최근에 상승폭은 조금 이제 꺾인 모습들을 보이고는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작년 코로나 비대면 환경 때문에 TV나 IT 기기들의 수요가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고요 이건 이제 LCD 기준이죠? 네 LCD TV 패널 기준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드릴 게 중소형 플렉서블 OLED보다는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의 TV 세트 패널 업체들이 어떤 전략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지금 작년 하반기부터 LCD TV 패널이 급격하게 상승세를 보였고요 가격 상승을 보였고 지금도 여전히 월 4% 수준의 가격 상승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시다시피 작년 LG 디스플레이 같은 업체들이 작년 4분기에 6천억 이상의 영업이익을 올리면서 큰 폭의 이제 흑자 전환을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장 추정치가 조금 레인지가 있긴 하지만 연간으로 1.5조에서 2조 원을 지금 영업이익을 벌어들일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관심은 많이 이제 낮아져 있던 업체이긴 하지만 어찌됐건 LCD 업황은 굉장히 지금 호조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고민이 시작이 됩니다 과연 앞으로 이 LCD TV 패널 가격이 앞으로 크게 빠질 수가 있을까라는 부분을 저희가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LCD 패널 가격이 크게 빠질 수 있냐고요? 네 지금까지는 사실 저희가 LG 디스플레이 주식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없으셨죠 그래서 그게 결국은 업황이 계속 안 좋았던 것 때문에 그런 건데요 다음 3페이지의 그림 3번을 한번 봐주시면 LCD 디스플레이가 LCD를 많이 만듭니까? 네 LCD를 기존 계속 하고 있었고요 최근에 이제 OLED로 체질 변화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왜 우리가 LCD 특히 디스플레이 업황이 이렇게 안 좋았는지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차트가 3번 그림입니다 중국 업체들이 결국은 중국 정부에서 지원금을 지원을 받아서 보조금을 지원을 받아서 엄청나게 캐파 증선을 하면서 치킨게임을 벌였고요 그 결과 내년 기준 중국 LCD 업체들의 캐파 점유율이 62%에 달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국내 업체들의 점유율을 보시면 9%로 이제 일본 수준으로 급격하게 하락을 하게 됐고요 이제 LCD 산업에서는 주도권이 완전 중국으로 넘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네요 사실 이 치킨게임을 벌이면서 우리나라 패널 업체들이 수익성이 굉장히 안 좋았던 거거든요 공급 과잉이 워낙 심했었고요 그런데 지금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제 중국 업체들은 치킨게임을 끝냈습니다 그러면 수년간의 적자를 보상받기 위해서 급격하게 지금 가격을 올리고 있는 부분들이 실제 어느 정도는 영향이 좀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앞으로 만약에 중국 업체들이 제살 깎아먹기 식의 캐파 증서를 무리해서 하지 않는다면 이 LCD의 수급은 결국 가격을 결정하는 건 수요와 공급으로 결정이 되는데요 지금까지는 중국발 공급 과잉으로 패널 가격이 계속 무너졌다면 앞으로 중국 업체들이 먼저 나서지 않는 이상 패널 가격이 크게 빠지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다 공급 과잉으로 크게 안 가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중국 LCD 업체가 몇 개 남았어요 그러면? 꽤 많습니다.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데요 그럼 여전히 경쟁할 가능성이 좀 높은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LCD가 없고요 우리나라는 없고? 네 우리나라는 9%로 점유율이 많이 줄었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 업체들 간의 경쟁이 이뤄지면 모르겠는데 결국은 지금까지 중국 업체들이 LCD 쪽에서 세게 세게 공급 과잉을 일으키는 투자를 했었던 이유는 우리나라 때문에요? 보조금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제가 이제 가끔 비유를 해서 말씀드리는 건 지금까지 중국 패널 업체들은 금수저를 넘어선 다이아몬드 수저였고요 우리나라 업체들이 약간 흑수저의 위치였어요 엄청난 지원을 이제 등에 얻고 지금까지 그렇게 끌어왔고 적자가 나도 괜찮습니다 보조금으로 돈을 충분히 메꿔주기 때문에 보조금 반체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이제 사실 반도체에서 이런 일을 벌이다가 미국한테 제재를 이제 세게 당한 거고요 디스플레이는 이제 또 미국 업체가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런 제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타격을 국내 업체들이 받았던 건데요 지금 그림 4번을 보시게 되면 내년에 실제로 캐파 증가율이 3%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시장 전망 그런 자료들을 보더라도 이제 올해 내년 내후년 계속적으로 LCD 쪽의 투자 금액은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앞으로 캐파 증설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본다면 결국은 앞으로 패널 가격이 예전처럼 많이 빠지진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문제냐면요 4페이지에 그림 5, 6번을 한번 봐주시면 최근에 삼성전자와 LG전자 최근에 기사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지난주하고 지지난주에 계속적으로 언론에 보도된 게 삼성전자와 LG전자가 LCD TV에서 적자가 날 것 같다 이런 기사들이 실제로 보도가 좀 됐었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 최근에 삼성전자와 LG전자의 LCD TV 패널 소싱 비중이 무려 50, 60%로 높아졌고요 이제 우리나라 업체들은 LCD를 점진적으로 계속 축소하는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고 특히나 삼성디스플레이는 올해까지 LCD 사업을 완전 중단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패널을 가져오는 의존도가 훨씬 더 높아질 수밖에 없죠 60, 70%가 될 것 같은데요 과거에 이제 저희 많은 투자자들이 LG 디스플레이 주식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선입견이 좀 많이 강했었어요 선입견이라고 볼 수도 있고 실제라고 볼 수도 있는데 LG전자의 세트가 돈을 대부분 벌어가고 LG 디스플레이는 돈을 잘 못 벌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 주식을 조금 꺼려하는 이런 경향들이 좀 있었거든요 실제로 국내 업체들이 패널 가격을 어느 정도 컨트롤하던 시절이 좀 있긴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여전히 글로벌 1, 2위 TV 세트 업체고요 과거에는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가 견고하게 그 패널을 공급해주는 아주 많은 물량을 공급해주는 캡티브 공급사로 있었기 때문에요 워낙 많이 물량을 가주면 아무래도 저희가 시장에서 도매상에서 물건을 많이 사도 좀 깎아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워낙 많이 가져가니까 패널 가격을 자연스럽게 인하해주는 게 어느 정도는 통용이 됐었고 이 가격을 중국 업체들한테 가서 아니 저렇게 1위 업체들도 패널 가격을 낮추는데 너네도 좀 낮춰야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가격 협상권이 세트업체 쪽에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국내 업체들의 공급 여력이 굉장히 낮아졌죠 이제는 이 부분이 거의 10% 수준까지 떨어지게 됐고요 중국 업체들한테 의존이 높아졌는데 더 이상 이런 전략이 먹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패널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을 하면서 패널 가격은 더 이상 눌리지가 않고 TV 세트업체들은 수익성이 좀 악화되는 이런 부분으로 지금 우려가 부각이 되고 있는 거죠 실제로 5페이지의 그림 7번과 8번을 보시면 7번이 이제 LCD TV 패널 가격입니다 감은 잘 안 오시겠지만 작년에 평균적으로 LCD TV 패널 가격은 50% 정도가 상승을 했고요 그러니까 2020년 7월 정도까지는 쭉 하락을 하다가 네 맞습니다 7월 이후부터 쫙 올라갔네요 네 그때부터 이제 모두 TV 교체 수요가 집중이 됐고 아 그랬군요 네 특히 북미 쪽에서 TV 수요가 굉장히 좋았고요 네 이제 IT 기기들 이제 팬데믹 때문에 비대면 때문에 노트북이나 PC 수요가 좋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패널 가격이 급격하게 올라가게 됐는데 특히나 TV 패널 가격의 상승이 굉장히 컸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50%나 올라가게 되면 LCD TV에서 원가를 한 60%를 차지하고 있는 이 생산 원가가 올라가게 되는 거고요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TV 세트업체들의 수익성은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진 겁니다 그래서 그림 8번을 보시면 실제로 삼성전자 TV 사업부인 VD 사업부의 영업이익률과 또 이 수익성을 저희가 가늠해 볼 수 있는 분자의 패널이나 모듈 가격을 두고요 모듈이라는 건 이제 LCD 패널에 백라이트까지 포함한 가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분자에 놓고요 분모의 세트 가격의 비율을 따져보면 사실 수익성과 역으로 움직인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비율이 최근에 거의 고점을 또 만들어내면서 TV 세트업체들의 수익성이 빠르게 하락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여기에는 이제 패널 가격과 비교를 해놨지만 모듈 가격으로 보면 역사적 고점을 뚫고 넘어섰습니다 이 비율이 그래서 실제로 이제 세트업체들이 적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네 그러니까 이른바 우리가 소비자들이 쉽게 만나는 삼성 TV, LG TV 이런 것들은 이제 세트업체가 만든 완성품인 거고 맞습니다 이 회사들은 이런 디스플레이 패널 만드는 혹은 모듈까지 만드는 그 회사들로부터 이걸 샀다가 갖다 붙이는 건데 조립을 하는 건데 이제 워낙 그 패널 가격 자체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렇다고 TV 가격을 200만 원 하다가 갑자기 400만 원 받을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TV 세트업체들이 이제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을 계속 쭉 들어봐도 LCD 가격이 이렇게 상승하는 건데 어차피 우리나라는 LCD 더 이상 거의 하지 않고요 네 그럼 중국 업체들 좋은 거지 우리나라 업체들의 봄날은 안 오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제가 이번 자료를 쓰면서 두 가지의 고민을 먼저 이제 해봤어요 네 과연 이 상황에서 국내 업체들의 대형 패널 전략이 어떻게 갈까 그리고 과연 국내 업체들이 대형 패널 비즈니스를 하는 게 맞는 건가 라는 첫 번째 고민이 있었는데요 이제부터 거기에 대한 좀 답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지금 삼성전자가 LCD TV만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이런 수익성의 악화 우려가 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6페이지에 보시면은 LG전자는 오히려 상황이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는 것처럼 LG전자는 대표적으로 OLED TV를 적극적으로 밀어붙이는 업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림 10번을 보시면 LCD TV 패널 가격이 올라간다고 OLED TV 패널 가격이 올라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미 시장에서는 인지는 하고 있지만 세트업체들 입장에서는 OLED TV 수익성이 LCD TV보다 더 좋은 상황이고요 최근에는 이게 더 벌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LG전자는 LCD TV가 돈이 안 되네? 그러면 OLED TV를 더 늘리자 이 전략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수익성 부분에서는 더 양호한 상황인데요 결국은 지금 이 말씀을 앞에서 장황하게 드린 이유는 7페이지입니다 제가 이 자료를 통해서 첫 번째로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인데요 TV 세트업체들의 이 방향은 결국은 패널 수직 계열화가 핵심입니다 결국 이 패널 수직 계열화가 얼마나 잘 돼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TV 세트업체들의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존폐 위기에 몰릴 수도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LG전자처럼 LG 디스플레이 갖고 있으면 되고 만약에 TV 만든 업체인데 디스플레이 만든 거 안 갖고 있고 어디서 사오는 거면 이거는 굉장히 어려워질 거다? 네 맞습니다 지금 앞에서 제가 맨 처음에 중국 업체들의 의존도가 높아졌고 중국 업체들이 패널 가격의 협상권을 가져가면서 이게 잘 안 눌린다 가격이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결국은 이게 패널 수직 계열화가 깨지면서 발생한 고민들이거든요 우리나라 내에서는요 그런데 지금 그런 대표적인 사례가 저희가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 12번에 보시면 대표적으로 소니가 과거에 삼성전자 LCD 사업과 JV를 만들어서 패널 수직 계열을 했다가 이 JV를 깨트린 이후에 이제 이 TV 시장에서 완전 삼성전자에게 먹혔죠 국내 업체들에게 그래서 지금은 사실상 글로벌 TV 시장에서 10% 이상 점유율을 갖고 있던 예전에 사실 저희 어렸을 때만도 TV 하면 소니였거든요 그런 것들이 지금 점유율이 3% 때까지 확 낮아지면서 거의 시장에서 점유율이 없는 상황이고요 필립스는 TV 사업을 중단했습니다 아직 필립스 TV에 안 나와요? 네 지금 이제 대만 업체에게 매각을 한 상황이고요 그런데 13번 그림을 보시면 반대에도 있어요 중국 TCL입니다 중국 TCL은 지금 북미 시장에서 LG전자를 제끼고 그 수량 기준으로 2위 업체까지 올라섰는데요 TCL이란 뭐 이건 TV 세트 업체? 네 중국 TCL입니다 중국 TV 세트 업체인데요 이 TCL의 자회사로 중국 2위 업체인 CSOT를 패널 업체로 가지고 있어요 이 업체가 11년부터 8.5세대와 10.5세대 캐파를 공격적으로 늘리면서 물량을 늘리니 TCL도 같이 점유율이 높아졌었던 상황이고요 글로벌에서는 3위 이제 유럽에서는 조금 아직은 점유율이 낮지만 가장 큰 시장인 미국에서 LG전자를 제끼고 2위 업체가 됐다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TV 전체에 아니면 그냥 LCD TV 기준만입니까? 지금 이거는 LCD TV와 OLED TV 합쳐서입니다 합쳐서 LG 제끼었어요? 네 수량 기준으로는 그렇습니다 금액이야 LG전자가 프리미엄 제품들이 많이 있으니까 좀 다를 수 있는데요 결국은 이 부분이 패널 업체들이 약간의 희생은 있겠지만 세트 업체들이 패널 가격을 조금 더 값싸게 조달을 한다면 이 여력으로 마케팅을 공격적으로 하면서 TV 세트 사업을 넓힐 수 있는 여력이 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패널 수집 계열화, 캡티브 패널 공급사 이런 관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18페이지의 그림 14번을 보시면 삼성전자는 지금 현재 글로벌 1위 업체인데요 거기에 이제 캡티브 패널 공급사 역할을 했던 삼성디스플레이가 이제 올해 말까지 LCD 사업을 전부 중단을 해버리면 더 이상 이 LCD TV 쪽에서 패널 수집 계열화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0%까지 삼성디스플레이 점유율은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중장기적으로 삼성전자가 만약에 중국 쪽에서 계속적으로 패널 의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패널을 조금 예전처럼 저렴하게 좀 가져오기가 어려울 수 있고요 바게닝 파워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수익성이 제대로 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소니가 국내 업체들에게 먹혔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나라 업체들 특히 삼성전자처럼 현재 LCD TV만 하고 있는 업체들이 중국 업체들에게 점유율을 잃을 수 있다라는 우려가 좀 부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LG전자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상황이 양호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삼성디스플레이는 이제 LCD 사업을 아예 중단하지만 LG디스플레이는 여전히 8세대와 7세대 캐파가 좀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캐파를 지금 이제 업황은 좋고 하니까요 참고로 작년 4분기에 LG디스플레이에 LCD TV 패널 영업이익률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한번 감이 있으실까요? 찍어볼까요? 네 영업이익률? 네 LCD TV 패널 부분만 좀 LCD 부분만? 네 언제? 작년이요? 작년 4분기 작년 4분기 네 8% 찍겠습니다 25% 가까이 나왔습니다 영업이익률이요? 네 저희가 추정할 때는 25% 가까이 나왔고요 아 그래요? 네 지금 패널 가격이 1분기 2분기까지 계속 올라갈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30% 때도 불가능해 보이지 않는 수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시장에서 관심은 좀 많이 없었지만 실제로 굉장히 큰 폭의 수익성 개선이 있었고 반대로 패널 업체가 이렇게 마진이 난다는 건 오히려 셋업체들은 수익성이 당연히 안 좋은 부분들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LCD를 빠르게 접을 이유는 없거든요 LG 디스플레이는 지금 있는 캡파를 어느 정도는 유지를 해놓고 이제 그 다음에 OLED를 계속 캡파를 늘린다면 수직 계열화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9페이지에 가서 보시면은요 그 물론 이제 쭉 설명에 흐름이 있으시겠습니다만 잠깐만 제가 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뭔가 이렇게 데자뷰 같은 게 일본도 한참 뭐 소니 뭐 어디요 파나소닉 뭐 히다치 이런 데들이 뭐 TV 잘 만들지 않았습니까 전세계 재패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우리나라의 삼성 LG한테 당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물론 우리도 지금 뭐 중국보다는 당연히 디스플레이 기술이 더 앞서 있는 것 같긴 하지만 뭐 중국이 따라잡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그림은 아닙니까 혹시 LCD에서는 사실상 이제 뭐 이미 됐고 이미 가져갔다고 볼 수가 있고요 OLED도 OLED에서는 이제 대형 쪽은 아직 준비가 제대로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실은 삼성전자가 앞으로 TV 세트 사업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어떤 형태로든 패널 수직 계열화는 다시 필요하다라는 부분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 후보 기술들이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마이크로 LED나 다른 기술들보다는 OLED 쪽이 좀 더 가실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실제로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최근에 언론에 보도되는 것들도 삼성전자가 삼성디스플레이와 함께 손을 잡고 내년부터 OLED TV를 출시할 것 같다라는 언론 보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기사들을 보면 사실은 그냥 뭐 준비하는가 보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앞에 제가 조금 OLED 외적인 부분을 먼저 말씀드린 게 사실은 이러한 세트업체들의 다급함 그리고 수익성 하락에 대한 우려 앞으로 패널 가격이 점진적으로 계속 낮아지지 않고 이 상태로 가버리면 LCD TV 세트업체들은 수익성이 계속적으로 안 좋을 수 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먼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제 10페이지로 가서 보시면 10페이지를 저희가 가기 전에 질문도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미니 엘릭이랑 등등 많이 들어오는데 잠시 우리가 전하는 말씀 좀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질문을 좀 모아놨다가 우리가 봄날이 언제 오는지를 어떻게 오는지를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후반전에 좀 이어서 들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시간이 좀 있어갖고요 알겠습니다 조금만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시장을 선도하는 TSMC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한 번에 투자하는 방법 코덱스 한국대만 IT 프리미어 ETF 반도체 슈퍼사이클 스웨즈에 직접 투자하는 ETF 코덱스 한국대만 IT 프리미어 ETF 국내 대표 플랫폼 이커머스 기업 네이버 카카오 전기차 배터리 선도 기업 삼성 SDI까지 함께 투자하는 ETF 코덱스 한국대만 IT 프리미어 ETF 원금 손실 위험이 있으며 투자 설명서를 충분히 확인하세요 자세한 보수는 삼성 자산운용 코덱스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방금 들어온 속보입니다 한국의 매트리스 회사가 미국 아마존 닷컴을 점령하고 숙면을 전파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현장 소비자와 연결해보겠습니다 우와 정말 놀라운 매트리스입니다 하루 종일 매트리스에서만 생활하고 싶어요 너무 편하네요 진우스 전 세계 소비자가 인정한 66만 건의 고객 리뷰 더 이상 고민할 필요 없었어요 미국 온라인 시장 점유율 1위 매트리스의 놀라운 성능과 합리적인 가격을 이제 한국에서도 만나보세요 리빈 원더 진우스 자 그러면 저희가 전반부에 이어서 후반부도 역시 우리 하이투자증권의 정원석 연구위원 항상 정말 괜찮은 리포트 쓰시는 우리 애널리스트도 유명하시죠 우리 정원석 연구위원 설명도 굉장히 차별하게 잘하시는 우리 정원석 연구위원과 함께 OLED의 봄날 이야기 계속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전반부에 이어서 삼성의 LG는 이미 수직 계열화가 OLED 쪽으로 잘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삼성이 어떻게 할 거냐 이 얘기를 하다가 잠깐 쉬웠는데 그 이야기 좀 이어서 가볼까요 그러면 네 일단 전반부에 드렸던 말씀이 좀 장황했던 이유는 결국은 대형 패널을 굳이 우리나라 업체들이 해야 되는지 에 대한 제 결론입니다 TV 셋업체들이 계속 확대를 하려면 결국은 패널 수직 계열화가 반드시 필요하겠더라라는 거고요 결국은 삼성전자도 지금 당장 어느 정도 가시성이 보이는 기술이 OLED TV 쪽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10페이지의 그림 17번을 보시면 삼성의 OLED가 QD OLED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QD OLED가 될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삼성에서는 QD 디스플레이로 명칭을 통합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조금 더 구체화하자면 QD OLED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 17번에 보시면 LG 디스플레이와 삼성 디스플레이 QD OLED 구조를 비교를 해놨는데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삼성이 추구하는 방향은 블루를 발광원으로 사용을 하고요 좀 어려운 기술적인 그림이군요 여기서 기술을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일단 블루를 발광원으로 하는 OLED 층을 만들어 놓고 색깔은 LCD에서 사용하던 컬러 필터를 그대로 적용을 해서 색깔을 구현을 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블루 발광원이 컬러 필터를 통과했을 때 색 재현성이 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퀀텀닷 소재를 이 컬러 필터 층에 한번 레이어를 형성을 시켜서 색깔을 구현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반면에 LG 디스플레이는 간단하게 OLED 층이 화이트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 화이트 OLED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은 이 블루 층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총 20번의 증착 공정이 들어가는 아주 까다로운 공정을 거치기 때문에 중국 업체들이 아직 준비도 제대로 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기술 격차는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결국 이제 삼성전자가 이 시장에 뛰어들어온다라는 의미는 글로벌 5천만 대를 생산하는 1위 업체이기 때문에요 거기에 걸맞는 캐파가 좀 뒷받침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예상하는 11페이지의 투자 계획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합리적으로 추정을 해보자면은요 지금 LG 디스플레이가 한 150K 정도의 OLED TV 캐파가 있거든요 일단 중기적으로는 이 정도의 캐파를 좀 따라잡는 그림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2019년에 삼성 디스플레이가 공식적으로 그때 이제 문재인 대통령까지 다 참석을 해서 QD 디스플레이 쪽에 향후 25년까지 13조 원을 투자를 하겠다라는 발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로드맵과 부합하는 규모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19년 12월 달에 이미 첫 번째 라인은 한번 투자가 있었습니다 그걸 이제 저희가 Q1라인이라고 부르고요 삼성 디스플레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 라인당 30K 정도이기 때문에 150K까지 가려면 5개 정도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요 30K면 3만 개라는 거예요? 네 3만 장, 월 3만 장의 원장 글래스가 투입이 될 수 있는 캐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삼성 디스플레이 내에 더 이상 공간이 없어요 현재 그래서 그럼 어디에 투자를 할 수 있지? 라고 합리적으로 추정을 해본다면 올해 4분기에 가동 중단 예정인 8세대 LCD 캐파를 끄고 나서 이 공간에 다시 이제 투입을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게 올해 4분기 가동 중단이 되면 잠시 장비를 드러내는 시간이 좀 있겠지만 빠르게 본다면 내년 1, 2분기에는 대규모 설비 투자가 한번 있을 수 있겠다 지금 현재 LCD 캐파 8세대가 230, 40K 정도가 가동이 되고 있는데요 이 공간에 딱 두 개 라인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두 개가 내년에 1분기부터 투자가 좀 될 수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이제 계속 후속적으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LCD 설비마저 드러낼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은 신규 공장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 그림상 올해 4분기부터 내년 1분기 정도까지 제가 이렇게 회색 박스를 좀 그려놨는데요 이때 이제 모멘텀들이 집중이 될 것 같아요 올해 4분기에 패널 양산 내년 1분기 신제품 출시 그리고 QD OLED 설비 투자 대규모 설비 투자가 한번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A5라고 부르는 신규 공장까지 착공이 되는 이런 모멘텀들이 발생을 할 것 같습니다 그게 올 연말부터 내년 초까지 내년 4분기부터 내년 1, 2분기 정도까지 계속 이런 흐름이 나타나게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여기에는 제가 자료를 따로 가져오진 않았지만 시장에서 어느 정도 지금 인지하고 있는 바와 같이 내년 1분기면 너무 아직 1년이나 남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올해 하반기부터 삼성 디스플레이가 정말 오랜만에 투자가 좀 시작은 될 것, 재개가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플렉서블 수요도 노트북용 OLED 그리고 그런 폴더블 디스플레이도 계속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플렉서블 캡파는 올해 하반기 정도에 한번 투자가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이어서 큰 방향성으로 QD가 계속 바톤을 이어받을 것 같다라고 보기 때문에 실제로 삼성 디스플레이가 최근에 계속적으로 투자를 안 해왔다면 이제 내년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투자가 계속적으로 확대되는 이런 모습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지금부터라도 워낙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OLED 장비 소재 업종의 주가들이 작년에 연간으로 언더포폼했기 때문에 미리 좀 선제적으로 관심을 가져보자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잘 되니까 투자하는 거겠습니다만 주식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자면 예를 들어 이 회사가 1년에 10조쯤 버는데 투자로 3, 4조를 하면 2, 3년 후를 보고 3, 4년 후를 보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당장은 돈이 또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부분도 많이 질문을 하시는데요 제가 이제 저희 회사 홈페이지에는 풀페이퍼를 올려놨기 때문에 나중에 자료가 필요하시면 보시면 되는데요 삼성 디스플레이 보통 저희가 투자 여력이라고 하면 현금성 자산과 단기금융 상품 정도를 저희가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요 19년 기준으로 삼성 디스플레이의 투자 여력은 15조 원 정도가 쌓여있는 상황이고요 2020년에 또 돈을 더 벌었기 때문에 이제는 16조, 17조의 현금이 지금 쌓여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 QD OLED 라인 투자가 라인당 2조에서 2.5조 정도의 투자가 이루어진다고 보면 앞으로 4개 정도를 더 하더라도 사실은 10조도 안 되는 건데 이게 사실은 2, 3년에 걸쳐서 일어나는 투자이지 내년 한 번에 이 모든 걸 쏟아부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충분히 투자 여력은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19년에 발표했던 이 13조 원에도 어느 정도는 부합하는 금액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잠깐 쉬는 시간에 채팅창을 보니까 OLED TV가 돈을 못 벌기 때문에 투자를 안 하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을 잠깐 봤는데요 거기 그 부분이 제 두 번째 고민이었습니다 과연 삼성 디스플레이가 여기서 수익을 벌 수 있을까라는 거였는데요 12페이지로 보면 결국 삼성은 OLED TV 패널에서 돈을 번다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차세대 게임 체인저라고 보고 연구개발을 계속하고 있는 QNED를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QNED요? 네, 이거는 퀀텀닷 나노 LED 디스플레이인데요 디스플레이 종류가 굉장히 많죠 네 이제 좀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이 퀀텀닷 나노 LED 디스플레이는 OLED와 구조가 거의 흡사합니다 거의 19번 그림 보시는 것처럼 거의 흡사하게 생겼는데요 블루 발광원이 OLED가 아닌 나노 LED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나노 LED라는 게 말 그대로 아주 작은 나노 사이즈이기 때문에 사실 가루 같은 형태인데 이게 LED인 거거든요 또 가루가 나오는군요 네 마법의 가루 이 가루처럼 생긴 LED를 나노 LED를 용액 공정으로 확 뿌려버리는 거예요 그럼 앞에 제가 굳이 OLED에 20겹 정도 되는 이 구조를 보여드린 이유가 이 QNED로 가게 되면 20번의 OLED 증착 공정이 사라지게 되고요 그냥 한 겹만 잉크제 프린팅 장비로 한번 싹 뿌려주면 바로 공정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공정의 생산성이 높아지고 거기에 따른 원가 절감이 대폭 나타날 수 있는 거고요 그렇게 되길 바란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렇게 실제로 된다는 거예요? 현재 연구 개발 중에 있습니다 실제 이 기술력 특허를 다 보유를 하고 있고요 왜요? 지금 21번의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이게 또 가장 중요한 게 뿌리면 뿌리는데 LED를 전극에 잘 어셈블리를 하는 게 중요한데요 이거를 전압을 걸어서 자동으로 어셈블리되는 이런 특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디스플레이가 독보적으로 할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계속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13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삼성 디스플레이 QD OLED와 QNED 구조를 비교놨습니다 똑같은 것 같죠? 사실 발광 원만 달라지고 나머지 구조는 동일합니다 그 즉슨 QD OLED 라인을 얼마든지 QNED로 쉽게 전환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증착기를 떼내고 잉크제 프린팅 장비를 달아주면 나중에 뭐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QNED에서 이제 수익을 제대로 벌어들이는 양산 기술이 확보된다면 그때 빠르게 전환해서 QNED로 저는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QNED가 확실히 뭐 화질이 좋아요? 아니면 뭐 특별히 또 좋은 게 있으니까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일단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생산 공정의 이런 혁신 때문에 원가가 이제 OLED보다 더 낮게 대신 더 비싸게 팔 수 있기 때문에 수익성이 창출될 수 있다는 점이 하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OLED는 유기 소재입니다 그런데 이 LED는 무기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흔히 OLED에서 얘기하는 번인에 대한 약점이 사라지게 되고요 그러면서 OLED와 같은 자발광 디스플레이 장점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OLED보다 조금 더 앞선 기술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결론은 삼성 디스플레이가 삼성전자가 패널 수직 계열화가 지금 다급한 만큼 QD OLED에서 영업이익은 당분간 좀 내지는 못하더라도 앱 있다, 간가 삼각비 플러스 영업이익을 표현하는 앱 있다만 창출해낼 수 있다면 그러면 투자는 일단 확대하면서 그 다음으로 QNED로 전환하면서 그때 게임 체인저로 가면서 수익을 확 벌어들이는 이런 형태로 전략 방향을 꾸려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QNED가 게임 체인저로서의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까? 네, 이게 LCD도 충분히 가격 경쟁력까지 확보를 할 가능성도 좀 있고요 워낙 공정이 개선이 많이 되기 때문에요 거기에다가 OLED마저도 자리를 위협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차세대 디스플레이로서 굉장히 저희가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언제쯤 얘가 좋아지고 나는 어느 정도 수준에서 투자량이 좋을지가 제일 궁금하실 거 아닙니까? 고객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이제 14페이지로 가서 보시면 그래서 삼성 디스플레이 캐펙스가 많아진다면 당연히 장비업체들의 주가는 점진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지금 워낙 주가가 낮아있는 만큼 올해 하반기부터 플렉서블 투자를 시작으로 내년에 QD OLED로 본격 확대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표 1번에 정리를 해놨지만 플렉서블과 QD OLED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올해 4조 원대 내년에 8조 원대의 캐펙스가 집행이 될 거라고 보고 있어서 이제 과거 16년, 17년 애플, 아이폰에 OLED가 채택된다라고 엄청나게 대규모 설비 투자를 했던 이후에 최대치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비업체들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요 15페이지 그림 23번을 잠깐 봐주시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년 연간으로 주황색 차트가 국내 OLED 장비업체들의 평균 주가 움직임인데요, 상대 주가인데요 2020년 1월 1일을 0으로 봤을 때 올해 거의 오른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작년부터 오른 게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 지금 대부분 업체들의 주가가 많이 올라 있는 것들을 여기서 더 사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는 있거든요 최근에 물론 조정은 좀 있지만요 그런데 오히려 이런 업체들은 조금 더 접근하기가 훨씬 더 수월할 수 있고요 장비는 이제 캐펙스 흐름에 따라서 하반기로 갈수록 주가가 점진적으로 상승할 것 같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 이제 16페이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국은 소재입니다 소재는 꾸준히 쓰이는 거잖아요 캐펙스 사이클이 아니라 소재도 내년 올해 4분기부터 패널 양산이 들어가고 내년 1분기에 신제품이 출시가 되고 그리고 앞으로 캐파가 계속 늘어난다고 기대를 한다면 결국은 이런 소재 업체들의 밸류에이션이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는 건데요 어떤 소재들이에요? 대표적으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업체가 총 4가지 업체 정도인 것 같습니다 OLED 소재 쪽에서는 덕산 네오룩스나 솔루스 첨단 소재가 OLED 소재 쪽을 담당하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QD, 퀀텀닷 소재를 공급하는 한솔 케미칼 그리고 이 저반사 코팅막을 형성하는 나노신 소재 이런 4가지 업체가 주요 수혜주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제가 이제 OLED 소재 쪽의 사용량 증가에 대해서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리는 게 지금 그림 24번입니다 저희가 보통 55인치, 65인치가 주력 제품들이잖아요 모바일 대비 면적이 대략적으로 한 100배 정도 늘어나고요 대당 크기를 보면 그런데 아까 앞에서도 잠깐 보셨지만 TV는 10년 이상을 사용을 한다라는 부분 때문에 블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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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세 겹으로 가게 되거든요 이걸 흔히 저희가 탠덤 구조라고 부릅니다 직렬 연결이라는 의미인데 쓰리 탠덤 구조로 가기 때문에 소재의 사용 두께 측면에서는 3배가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당 사용량이 300배 정도 늘어나게 돼요 스마트폰에 비해서 그래서 대략 이렇게 늘어나는데 이게 그럼 과연 어느 정도인데 라는 부분에서 직관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요 삼성 디스플레이가 연간 OLED 패널 출하량이 스마트폰용으로 4억 대 정도를 출하를 하거든요 스마트폰도 따지면 4억 대 정도를 만드는데요 지금 LG 디스플레이가 150K의 대형 OLED 캡화에서 올해 생산량 가이던스가 700에서 800만 대입니다 그런데 삼성 디스플레이도 앞으로 이런 캡화 증설을 통해서 7, 800만 대까지 안 가더라도 300만 대, 500만 대를 가정을 해본다면 소재 사용량이 300배이기 때문에 스마트폰 사용량 9억 대와 15억 대 소재 사용량이 새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나라 OLED 소재 업체들이 지금 삼성 디스플레이 벤더들이 결국은 4억 대 이 시장에서 실적을 내고 있다라고 본다면 앞으로 훨씬 더 큰 시장이 추가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서는 OLED 시장 자체가 많이 판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소재 업체들의 밸류에 전해도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소재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사용량이 늘어나는군요 그래서 17페이지는 나중에 서플라이 체인들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이 자료는 저희 페이지2앱 시내 자료실에도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하이투자증권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니까 이거 회원만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까? 아마도?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다운로드 받으셔서 다시 한 번 돌려보시면서 아마 정원석 연구원님의 분석을 한 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제가 이제 우리나라 디스플레이 업체들의 성장도 또 과거에 보지 않았겠습니까? 80, 90년대, 2000년대 이때 그러면 일본이 예상했던 것보다 늘 우리나라는 더 잘했던 것 같아요 일본이 예를 들면 저기는 아직 한 10년 걸릴 거야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 삼성전자는 LG전자가 3년 빠르게 5년 빠르게 했던 것 같거든요 제가 기사에서는 그렇게 본 것 같아요 그런 일이 그런데 중국에서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랑 지금 OLED 격차가 5년 난다 7년 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기술을 축적해서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빨리 훨씬 더 저렴한 OLED 패널들을 양산할 가능성은 높지는 않다고 보시는 거예요?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LCD에서 이미 벌어졌고요 지금 저희가 추가적으로 기술 차별화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원가 경쟁력을 더 높여가지 않는다면 특히 지금 이미 케파를 많이 확보해놓은 플렉서블 OLED, 중소형 OLED 시장에서는 또 LCD와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업체들도 계속 기술 차별화를 가져가면서 폴더블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OLED 노트북 쪽 이런 부분으로 신규 어플리케이션을 계속 늘려가야 되고요 결국 원가 경쟁력을 가져가야 이런 부분도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OLED 이후에도 삼성 디스플레이처럼 이런 Q&ED 이런 부분에서도 계속적으로 기술 개발을 해야 저희가 격차를 벌려갈 수 있지 그렇지 않다면 이런 부분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은 금수저를 뛰어넘은 다이아몬드 수저이기 때문에 중국에 끊임없는 정부 보조금이 있으면 사실 경쟁에서 우리가 우위를 계속 가져가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국내 업체들끼리 너무 경쟁을 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협력을 해서 중국 업체들과의 경쟁을 해가는 게 조금 더 좋은 방향이 아닐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과연 봄날이 어떻게 올지는 아까 말씀해 주신 그런 여러 분야들이 디스플레이 산업에도 여러 분야들이 있는 거니까 그 분야들을 한번 잘 노려보고 계시다가 잘 한번 공부를 해보시고 투자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런 말씀을 아마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간만에 또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디스플레이 특히 OLED 관련된 이야기를 좀 많이 해주셨고요 삼성이 QD, OLED 그리고 QNED라는 아마 차세대 게임 체인저로 활약을 할 그런 디스플레이까지 전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연휴 전날 또 저녁에 약속도 좀 잡고 싶으셨을 텐데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이투자증권의 정원석 연구위원이었습니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영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 예약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